재작년 2021년 10월 7일 오후 10시 41분 일본 치바현 치바시 인근에서 규모 5.9진원의 깊이 75km 최대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어제 4월 8일 토요일 일본 사이타마현 내륙 북부에서 규모 3.8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재작년 도쿄23과 사이타마현을 강하게 흔들었던 강진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에 수도권의 강진이었으며 그 후 2년도 채 안 돼서 어제 4월 8일에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또 규모 3.8진원의 깊이 60km의 비교적 강한 내륙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사이타마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은 치바현 도쿄 그리고 이바라키현과 붙어 있습니다. 최근 3월 초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 발생 이후 이즈제도 이즈오시마에서 3번 연속 지진 발생 후에 시즈오카현에 있는 수루가만에서 지진이 발생하고서 치바현 북부와 이바라키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강진이 발생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은 이바라키현과 붙어 있으며 이바라키현은 최근 강진이 발생 중인 곳이고 이바라키현의 도카이무라에는 바로 그 문제에 도카이 제이원전이 있습니다. 만약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바라키현의 도마라이무 도카이 제이원전이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경우 인접한 사이타마현과 도쿄에 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강진이 발생한 일본 사이타마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제 지진이 발생한 사이타마현은 2020년 3월 2일 사이타마현 하스다시에서 검은색 비가 내린다는 신고가 20건 이상 접수가 되어서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사이타마현의 원인 불명의 검은색 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이타마현에서는 방사능 및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했지만 문제는 없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도쿄도에서는 세심히 최대 1,600,300크럴 사이타마현은 최대 1,0백크럴이 나왔습니다. 도쿄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200km나 넘게 떨어진 도쿄와 사이타마현에서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후쿠시마현에서 도쿄도로 부는 야간 국지풍을 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일 만에 원전 폭발에 나온 방사능 물질이 도쿄도를 다 뒤덮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수도권은 안전한 것인가? 우리가 도쿄 지역만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발생한 터키시리아 대지진은 점점 더 동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일본 이지제도를 강타하여 그 여파가 일본 치바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루가만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기에 스루가 트루프와 사가미 트루프의 대폭발이 우려되는 2023년 4월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본 침몰 시에는 한반도 역시 그 피해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려 섞인 표정으로 우리는 일본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